연진은 나 만나보고 싶어? 나는 느낌이 좋았어, 그래서. 느낌이 좋았어. 알아가고 싶은 그런? 나는 어제 카메라 없었을 때. 카메라 없었을 때 우리를 같이 걸었잖아, 별 보면서. 설렜거든, 설렜거든. 밖에 해변에 걸으러 나가자고는 누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씻고 자려고 하는데 눈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잠깐 10분 나갔다 올까라고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가서 무슨 얘기 했어요? 되게 좋다고, 여기. 카메라 없을 때 나중에 따로 오고 싶다고. 설레고 깼는데. 넷 딸의 남자들 시즌 3. 그래서 오늘의 세븐이 왜 인정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미끼리 씻고,